안녕하세요. 2023년 5월 21일 차병원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한 시민단체 주최의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서울프레스센터 앞에서 이루어졌는데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전국 행동의 날 뭐 이런 거를 했는데 원래 민주당이 공동주최하려고 했고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총동원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김남국 코인 사태에 대한 물타기다. 뭐 이런 비판이 있으니까 공동주최에서는 물러나고 그다음에 총동원형도 철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개인 자격으로 참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뭐 물론 오염수 문제뿐만 아니고 다른 얘기도 했습니다. 뭐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패약질을 그치지 않고 나라살림을 어떻게 할지 말하지 않고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갈지 말하지 않고 오로지 정쟁으로 야당의 발목 잡고 국민에게 피해가는 일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나가는 것은 바로 우리가 지치라고 하는 것이다. 결코 지치지 맙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글쎄 주어를 민주당으로 바꾸면 거의 그대로 적용되는 얘기가 아닌가 싶어서 조금 민망하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일본 오염수 문제에 관한 본인의 주장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 계속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 뭐라고 말한들 이런 표현이 참 우습죠. 누가 뭐라고 말해도 나는 나의 주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1리터 아니라 10리터를 매일 마셔도 괜찮다는 영국의 전문가가 헛소리를 한다고 해도 확실한 것은 일본 정부 스스로 쓸모가 없고 위험한 물질이라 바다에 가져다 버리는 것 아니냐. 여러분 일본 정부야 돈이 아까워서 이웃나라가 피해를 보든 말든 전세계 바다가 오염되든 말든 갖다 버리면 능사겠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정부가 거기에 동조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라느니 시료 채취가 필요 없다느니 식수로 먹어도 괜찮다는 사람 불러다가 그 아까운 돈도 들여서 헛소리 잔치하는 것 옳지 않다.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을 내다 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뭐 알아듣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전세계 국민들이 이거 먹고 죽어도 괜찮다는 식으로 일본 정부가 행동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죠. 그런데 여기에 어떠한 근거도 없습니다. 그저 그냥 누가 뭐라고 말한들 그런 들 나는 내 주장을 하겠다. 그러면 일본의 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얼마나 위험하다 하는 얘기를 적어도 민주당에서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총론을 얘기했으면 민주당에서는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런데 제가 엊그제 서울대 물리학과 출신이죠. 1985년에 서울에 있는 미 문화원을 점거했던 주동자 서울대 산민토 위원장 지금 군산에서 횟집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쓴 페이스북 이 사람은 누구를 인용했냐면 카이스트의 원자력 양자공학과 정용훈 교수의 글을 인용을 해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2020년 후쿠시마 원전 물탱크에 보관된 120만 톤 처리수에 들어있는 3중 수소량은 3g이다. 이 3g 처리가 안 돼서 이 난리다. 매년 자연계에서는 우주방사선 때문에 생기는 3중 수소가 216g씩 대기권에 있다. 이 중 우리나라 동해에 비로 내려오는 양이 매년 3g 이상이다. 전복 1개를 먹어도 방사능이 후쿠시마 방류수보다 더 피폭되는데 전복 먹고 죽었다는 사람이 있느냐. 무당과 사기꾼이 정말 싫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물론 국제적으로도 논쟁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정용훈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또 서울대 석윤열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3호기엔 우라늄과 플루토늄 혼합연료가 사용돼 극미량으로도 치명적인 독극성 핵종이 많은데도 저장 용기 내 핵종 분포 조사도 제대로 돼 있지 않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일부 시민단체도 여기에 동의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저도 전문성이 없으니까 그러나 일반 알프스라고 하는 다핵종 제거 설비 그걸로 오염수를 처리를 한다는 거거든요. 처리를 하면 남는 게 삼중수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삼중수소는 바닷물로 희석을 해서 버린다. 이게 이제 일본 정부의 설명이죠. 물론 일본 정부의 설명을 놓고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2008년에 광우병 선동식으로 무슨 미국산 쇠고기를 먹는 청산가리를 먹겠다 이 수준에서 얘기하면 곤란한 거죠. 물론 아직도 미국산 쇠고기 안 먹는 사람 많습니다. 저는 뭐 자주 먹습니다만 한우가 비싸기도 하고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 아직도 안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안 먹느냐 물으면 찝찝하다 이럽니다. 그러면 뭐 그런 사람은 미국산 쇠고기 먹지 말라고 하고 미국산 쇠고기 먹고 싶은 사람은 열심히 먹으면 됩니다.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러나 그거는 신념의 문제지 과학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면 자 오늘부터 우리의 전문가가 뭐 20명 넘게 일본의 시찰단이라는 이름으로 5박 6일 동안 갑니다. 가서 무슨 일을 할까요? 뭐 검증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적어도 과학적인 이 사람들은 전문가니까 과학적인 여러 가지의 브리핑도 받고 문답도 하고 토론도 하고 올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갔다 와서 가봤더니 정말 이건 문제가 많더라 그렇게 되는 게 어디 보도가 된다면 문제는 정말 심각해지겠죠.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미 IAA가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장기간에 걸쳐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 전문가도 한 사람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간 사람들이 그 전문가도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IAA가 목표로 하는 이런저런 검증수단에 무조건 동조를 할까요? 글쎄 전문가적인 양심이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적어도 이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문제에 관해서 어떠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게 앞으로 IAA 최종 보고서가 나오면 당연히 포함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개별적으로도 국내 언론이나 이런 데에 등장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저는 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거는 IAA나 우리나라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고요. 태평양 연안 국가들이 모두 관심을 갖는 현안입니다. 그래서 태평양 연안 국가가 공동 대응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대만에서도 대만이야말로 태평양 바로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느 쪽에다 버리냐면요. 일본이 이렇게 있으면 한국의 동해를 사이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동해 쪽으로 버리는 게 아니고 태평양 쪽으로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어찌 보면 대만 같은 나라가 필리핀, 대만 이런 데가 훨씬 더 직접적인 영향을 또 빨리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대만도 검증단을 보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별다른 문제제기가 없죠. 그런 것처럼 논쟁은 틀림없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논쟁이 과학에 근거한 논쟁이 되어야지 이재명 대표식으로 자 오로지 정쟁에만 얘기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믿지 못하겠다. 이런 식의 표현은 곤란하다. 일반 국민들이 알아듣기는 쉬울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한국의 제1야당 대표 정도 되면 과학적인 논쟁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 국내에서도 원전 오염수 이런 거 말고요. 다른 무슨 오염된 것들을 잘 처리해서 강이나 바다로 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그건 괜찮느냐? 그런 거는 한번 검증해보자 소리 안 하느냐?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에서도 다 원자력발전하고 그 냉각수로 쓰고요. 그거 다 처리해서 내려보냅니다. 원전 아마 저는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방문하면 거기에서 원전 다 처리된 물 바다로 보냅니다. 자 그 부분은 얼마나 검증이 됐을까? 그거 과학적으로 다 검증이 돼 있습니다. 그 근처에서 나오는 수산물 먹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그거 알프스라는 기기로 처리해서 나가면 삼중수소가 남는다고 하는데 그 삼중수소가 과연 함은경 씨 말대로 전복 한 마리 그 수준에 정말 못 미치는 것이냐 아니면 어떤 것이냐 하는 거를 검증을 하고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먹을 수 있는 건 아니냐. 우리가 접근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일본이니까 이걸 한때 오염수였으니까 못 먹겠다. 이거는 과학적인 주장은 아니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자 물론 함은경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횟집을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정돼 있는 거는 올해 7월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예정이 돼 있다고 하는데 물론 그 전에라도 IAA가 불가 이런 검증보고서를 내면 안 되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나 어쨌든 이 논쟁은 과학적이 돼야 된다. 과학을 근거로 해야 된다. 알프스를 못 믿겠다면 그 알프스의 문제에 관해서 논쟁을 강력하게 하고 이게 정말 오염수를 처리할 수 있느냐. 다핵종 제거설비인데 그러면 그 기계를 거쳐서 나오면 다핵종은 다 제거되느냐. 이런 논쟁으로 들어가서 남는 삼중수소는 3g이라고 하는데 3g이 과연 맞느냐. 그 3g을 이렇게 이렇게 처리하면 그게 우리 자연 속에 대기 속에 있는 삼중수소와 관계는 어떻게 되고 일반 인체에 들어왔을 때 피해는 어떻게 되느냐. 적어도 이런 수준에서 전문가들이 논쟁을 하고 그 전문가들의 논쟁이 끝났을 때 제1야당 대표가 그것을 인용해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또는 일본 정부를 향해서 주장을 하는 게 맞는 거지. 단순히 어디 시민단체 수준에서 얘기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데 앞장서는 제1야당 대표 몰과학적인 태도 글쎄요. 물론 이렇게 해도 믿는 사람들 우리 국민들 중에 상당수는 믿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문제는 저도 잘 모르지만 이재명 대표도 잘 모르는 분야 아닙니까? 아마 저나 이재명 대표보다는 함은경 씨가 더 잘할 겁니다. 물리학을 전공했으니까 더 잘할 거고요. 그보다는 바로 얘기한 카이스트의 정용훈 교수라든가 서울대 석윤열 교수 같은 사람들이 더 잘할 겁니다. 또 이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아마도 이번에 시찰단에 포함된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아이아이의 시찰단에 포함된 우리 전문가 그런 사람들일 테니까 논쟁의 수준을 이렇게 선동의 수준에서 훨씬 더 끌어올려서 과학의 수준으로 가져가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보면 이재명 대표가 어저께 주장했던 부분은 과학이 아니다. 얼마나 과학에 근거한 것인지 하는 부분을 이재명 대표가 기회 있을 때 밝혀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